교수님 마케팅이 19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케팅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면 마케팅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케터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경청하여 주세요 마케팅의 발전 과정은 190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처음으로 마케팅 과목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크게 5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산지향적 마케팅 또는 생산중심 마케팅 단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놀라우리만큼 발전하였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공급이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고 할 만큼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업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마케팅을 생산지향적 마케팅이라 합니다 현대에도 일부 기업들은 생산비 축소 등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생산 개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품지향적 마케팅 또는 제품중심 마케팅 단계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되 얼마나 좋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된 시기입니다 경영학자 프레데릭 테일러는 작업과정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생산을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종업원들의 급여는 크게 상승하고 근로시간도 크게 단축되어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되고 마이카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양적 욕구를 넘어 질적 수준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관심사는 생산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즉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어떻게 고품질 고성능 다기능의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마케팅을 제품지향적 마케팅이라 합니다 현재에도 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매지향적 마케팅 또는 판매중심 마케팅 단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생산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졌으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판매지향적 마케팅 단계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하여 광고, 판매 촉진, 대인 판매 등을 시작하였으며 제품, 가격, 촉진, 유통의 4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제품, 프라덕트, 가격, 프라이스, 촉진, 프로모션, 유통 플레이스의 4가지 수단을 마케팅 믹스 4P라고 합니다 마케팅의 4P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객지향적 마케팅 또는 고객중심 마케팅 단계입니다 1960년대 이후 기업들은 판매에 주력하면서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 잘 팔리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고객 욕구를 분석하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마케팅을 고객지향적 마케팅이라 합니다 고객지향적 마케팅에서는 마케팅의 핵심을 기업 내부가 아닌 기업 외부, 즉 고객에게 두기 시작하였으며 마케팅 부서의 명칭도 고객부서 또는 고객만족 부서 등으로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고객이 만족하도록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포지셔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stp 전략이라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다운 마케팅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마케팅을 마케팅 개념의 마케팅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케팅 개념의 마케팅은 고객중심적이며 고객을 만족시키는 마케팅이므로 기업의 모든 부서는 고객만족을 중심으로 통화 분정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마케팅의 모든 수단들이 전략적으로 통화 분영되는 통합적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었던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회지향적 마케팅 단계 또는 사회중심 마케팅 단계입니다 2000년대 중반 마케팅의 개념은 기업과 고객의 관점 이외에 사회의 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고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마케팅을 사회지향적 마케팅이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케팅이 생산지향적 마케팅, 제품지향적 마케팅, 판매지향적 마케팅, 고객지향적 마케팅, 사회지향적 마케팅의 단계로 발전하여 왔군요 교수님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